한국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왜 성장하는가 이게 화두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가 왜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수축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에 초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많은 여러 종교에서 종교 절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출가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 이제 종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의논하고 있다고 그러죠 캐토릭도 지금 신자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캐토릭에서는 사제 지원자들의 숫자가 너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부산의 캐토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까지 대형교단의 총신대라든가 장신이라든가 이런 곳은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숫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실은 상전벽회와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성장이 멈추고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는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이 탈교의 현상 그러니까 가난성도가 막 증가하고 있고 이제 교회로부터 신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어떤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한국개신교가 근대화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근대화의 어떤 주춧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대화를 기여해 종교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개신교는 성교사들을 통해서 교육과 복지와 병원과 말하자면 의료와 그 다음에 신학문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추동시키는 중요한 어떤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발전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제공되었던 것이죠 개신교를 빼놓고 한국 근대화의 발전을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회는 이제 기독교가 제공한 근대화 기능론의 표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 특별히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기능적인 역할이 뭐냐면 저는 이것이 자기개발과 형통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전했던 복음 가운데는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취시켰거든요 당신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참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의 모든 설교는 특히 청년들에게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준 거죠 너는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썸이 정상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사람을 얘기했었고 이렇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신자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제 제공되었습니다 효용론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통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그 당시에 구호가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이제 농촌이라는 전통사회로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빈손 들고 도시에서 뭔가를 시작했을 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구가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런 확신을 막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자 이러한 효용가치가 이제 상실되었다 즉 복음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고 지금 이제 장수시대가 열렸잖아요 의료의 발달과 복지의 발달이 국가가 제공해 주는 거죠 교회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안정과 삶의 형통과 자기 발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과 사회가 보다 더 치밀하게 이렇게 시스템화 되면서 교회가 없이도 신앙이 없이도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종교가 이 사회에서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종교도 일종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시장 논리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소비자가 구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 시대가 아니고 수축 시대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보금의 내용은 뭐냐면 더 많이 누리십시오 더 많은 것을 가지십시오 풍성한 삶을 얘기하고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을 아무나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공이 아니라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거 뭐죠? 존버의 시대가 된 거죠 존나게 버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존이 중요한 것이지 생존 너머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벼락부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개천에서 욕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보금이 이 시대의 어떤 콘텍스트 안에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보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의 보금이 뭐를 전해야 되느냐 예전에 전했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축복형 종교에서 의미형 종교로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교회가 보면 간증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설교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가 이제 본문 중심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예전 같으면 듣기 어려운 딱딱한 설교도 지금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듣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종교가 과연 쇠퇴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종교 사회학자들의 얘기거든요 60년대의 종교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이 사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우발성의 어떤 예외성이 많은 이런 기독교 신앙 종교의 역할은 점점 쇠퇴해야 될 것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발수록 종교는 쇠퇴할 것이다 라는 종교 쇠퇴론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 종교 사회학자들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우리의 진단이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곳곳에서 종교가 다시 발응을 하는 부응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시 종교의 귀환이 찾아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글로벌한 컨텍스트에서 오순절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시 찾는 그런 현상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종교 사회학자들은 무슨 얘기하면 제 주술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술화의 시대에서 이제는 주술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데 주술이 필요 없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를 이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다시 사람들이 주술적인 종교의 기능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예로 거리 곳곳마다 타로점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세나 자기의 운명을 묻기 위해서 점을 보고 운세를 점치고 타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게 놀이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사회가 불확실한 거죠 앞으로의 자기 삶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나의 미래를 뭔가 이렇게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사라진 것 같은데 종교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면 교회도 다시 성장하고 부응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종교의 기능론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먹혜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첨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에 걸릴 거다 11조 안 내면 당신들 조주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공포심을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징본론적 사고가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그런 징본론적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이 보다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뭔가 이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뭔가 합법칙적인 맥락으로 이 사회가 작동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금을 많이 하거나 부동산을 더 사놓거나 연금을 제대로 들어놓으면 내 노년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뚝딱 보물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기능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지금 종교 사회학자들이 진단해서 다시 종교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종교의 부궁의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종교가요 정치 영역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다음번 출마할 때 내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 걸 꼭 아주 영업이 풍부한 무당에 찾아와서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 그 저 지금 대통령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 토론회 나올 때 손에다가 왕자 새겨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 안에 들어온 정치 안에 들어온 종교의 어떤 힘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일반 민간에서는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통계 수치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 사회의 밑바닥에는 아직까지도 종교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종교에 의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에서 2단 종파가 굉장히 득세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기능은 점점 약화된다 그런데 뭔가 자기 삶의 위협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정말 도그마틱하게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집단에서는 종교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부활하고 있고 종교의 힘이 여전히 강력한 곳은 어디냐면 2단 사입이 종파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집단은 여전히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힘을 잃는 곳은 어디냐면 보다 공적이고 함지적이고 이성적인 교회 그룹일수록 더 종교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민주적이고 조금 더 수평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교회의 방향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연 항상 반드시 교회가 기독교가 합리성과 이성과 타당성만을 가지고 그것이 모든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성의 능력 이 초자연성 이 요소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힘을 잃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에 프랑스에서 기독교 안에 프랑스 카토릭 안에 세속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탈교회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미사에서 성당에서 예전 활동하는 것보다는 노동사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모 활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당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다시 그 당시에 카토릭 신학자들이 신비라든가 초자연성에 대한 그런 신학을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 내부 안에 성내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초월성, 초월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신학도 또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영성신학, 영성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사회자들의 진단 가운데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 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는 그런 명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도 종교는 쇠퇴해요 제도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행위 방식을 규제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도 종교 밖에서 영성적인 운동과 활동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타로라든가 운세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권 교회 밖에서 지금 영성운동에 대한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 꿈틀거려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포착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보냐면 천주교를 주목하고 싶어요 천주교는 가장 제도 종교의 특징을 띠는 게 천주교거든요 제도가 가장 잘 발달하고 구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입니다 그런데 캐토릭은 제도만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신비, 초월성을 또 관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 생각하면 마치 어떤 종교의 본연의 초월성이나 신비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천주교를 보면 굉장히 질서 잡혀 있고 성직자 위계구도가 잡혀 있고 엄청난 치밀한 제도적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제도가 없이 신비만 있으면요 이 종교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도만 있고 신비만 없으면 이건 메마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개신교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여기에서 좀 찾으면 좋겠어요 제도를 무시하지 마라 사람들은 제도를 뛰쳐나가라 하는데 사실은 제도로서의 교회라는 측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 안에 뭐가 되냐면 초월성, 신비, 영성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신비로서의 교회 이것을 포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영적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영적인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한국개신교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틸리가 이미 말했어요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성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내전적 신비성을 개신교가 다시 회복하면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너무 말씀 중심이잖아요 너무 말로 설득하고 말로 변증하고 말로써 모든 것을 신앙의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하는데 이제 말의 종교는 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좋은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설교만이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배였고 설교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신비, 영성, 영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개신교의 새로운 미래가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저와 함께 더 고민하고 또 얘기를 더 보충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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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